이번 코너는 광주 전남 오피니얼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규 기자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 여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도 출마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 때는 국민의 정말 열렬한 박수 속에서 높은 지지도 속에서 취임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청와대를 떠날 때는 국민의 박수 또 안타까움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떠난 그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정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었는데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 꼭 국민의 아쉬움 속에서 청와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에게 호남이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한데요. 광주 전남에 오실 때마다 광주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사성국회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구와 광주라는 이 두 내륙 도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광주와 대구가 변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변한다. 대한민국 정치도 변하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대구 시민들한테 또 광주에서도 광주, 전남 시도민들한테 제발 이 두 내륙 도시가 정치적으로 반목하지 말고 이 개혁의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가는데 오히려 앞장서자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가 28년째 1인당 총생산입니다. 1인당 지역 생산이 28년째 전국 꼴찌고요. 광주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2등입니다. 그만큼 대구와 광주는 먹고 살기가 제일 어려운 도시, 경제가 어려운 도시인데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득본 게 없습니다. 저는 대구, 광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저는 국내 많은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구, 광주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당내 경선이 두 차례 컷오프와 함께 세 차례 경선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보다도 우리 보수의 변화, 보수의 개혁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 때 고생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야권 후보들 중에는 중도 확장성이 저는 제일 제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거가 수도권과 청년층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극단이 아닌 중도층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누가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 광주, 전남에서도 저는 제가 제일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후보다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님 안에 강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입니다. 안보는 선거 때 큰 이슈가 안 됩니다마는 국가 지도자가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안보, 이거 정말 중요하고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중요하고 경제는 제가 평생 경제를 고민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해법을 고민해왔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꼭 갖춰야 될 이 두 가지의 큰 경제와 안보, 여기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추락해왔고 이대로 가면 경제 문제는 물론이고 인구 문제 또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대통령이 돼서 경제를 한번 다시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돼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대 국민 약속에서 유승민의 집, 밥, 꿈으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꼭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꼭 안정시키겠다는 거고요. 밥이라는 건 우리 밥 아닙니까? 제가 집, 밥이라는 건 집에서 먹는 밥이죠. 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되 이게 성장의 열매가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제가 그걸 공정한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밥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겠다는 게 밥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또 하나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공정을 원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들이 우리 헌법에 다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인권, 생명, 안전 그런 헌법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만들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 발표한 퇴직금 소득세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노동자, 근로자로서 일해도 다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보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인생을 살기 위한 일종의 시드만이라고 종잣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회사원 근로자들한테는 퇴직금을 받을 때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를 없애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떼가고요. 한 2억 원 정도 20년 근속을 해야 됩니다. 20년 근속하고 2억 원 되면 퇴직금을 한 천만 원 정도를 떼갑니다. 그 세금을 안 떼가면 퇴직하고 나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그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돈은 몰라도 이 회사원들의 퇴직금 또 요즘은 회사를 한 직장에 30년 이렇게 근무하는 것보다는 5년, 10년 근무하다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퇴직금을 몇 번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소득세를 제가 없애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한테 해당됩니다. 퇴직금이 2억 원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소득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한테는 클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광주, 전남,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째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 제 지역구에 K2 공공기지가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 공공기지 중에 제일 큰 공공기지가 있었어요. 이게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부도심 안에 공공항이 있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의 군 플러스 민간 통합공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전하는 사업은 제가 만든 법에 의해서 그때 수원의 김진표 의원님, 광주의 김동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대구, 경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광주 전남의 경우에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는 무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전 후보지의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항에 가면 이 지역에 좀 시끄럽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인구가 늘고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 광주와 거기와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래 되면 이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이게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면 저는 광주, 전남에 이 모델도 꼭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제가 직접 해봤던 문제라서요. 그렇고 달빛 내륙 고속철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 광주 사이에 고속도로 88고속도로였죠. 그게 달빛 고속도로 플러스 내륙 KTX 고속철도가 생기면 저는 길은 닦아 놓으면 사람이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내륙의 두 도시가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둘 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와 대구의 경계, 영호남의 경계,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제가 정부가 50존을 선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미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가 아예 약속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재피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전부 다 서울, 인천, 경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제가 광주와 대구의 중간에 세우겠다는 반도체 미래 도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그러고 패블리스라고 그러고 이런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거를 세계를 재피할 수 있는 그런 꿈의 도시를 달빛 내륙 고속철도 그 중간 지역에 제가 꼭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이 처음에 투자를 그러면 안 하니까 정부가 50존을 선 투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각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을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할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는 그게 성공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광주 전남에도 또 영남에도 큰 도움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광주가 이제 광주나 대구나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도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뒤처져 있는데 더 뒤처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무슨 스타트업 창업이다 또 4차 산업 기술혁명 이런 게 전부 다 서울의 판교에 이런 데 다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서울대 빅데이터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원장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 사람이 그 차상윤 원장이 서울대에 있는 빅데이터 AI 관련 이거를 전남대하고 경북대하고 이렇게 삼각으로 엮어서 협력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경북대든 부산대든 전남대든 이런 지방대학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데 뒤처지지 않고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그런 4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창업도 하고 기존의 기업도 발전하고 이런 게 되면 이 지역들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델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만 정부가 지원하고 거기에서만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대, 조선대에서도 대구, 경북대, 영남대에서도 그게 일어나야 지금 지방대학이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살리고 지방대학 살리는 거 하고 지방경제 살리는 거, 지방산업 살리는 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반도체 미래 도시 또 AI나 이런 거 협력 거기다가 군공항 이전 그다음에 달빛 내륙철도 이런 굵직한 사업을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지방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요. 광주, 대구가 제일 어려운 데니까 이걸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호남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미래 도시나 또 달빛 내륙철도나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되는 거고 호남이 여기 에너지,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여기 있는데 한전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고 전기값 억제하고 이러면서 한전이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이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3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걸 하려면 한전이 그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원전을, 원자력 발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제를 했지만 당분간은 원자력 발전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하면서 거기다가 LNG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빛고을 광주에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에너지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AI 관련되는 거를 서울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시들이 같이 협력하는 이 문제하고 제가 이야기한 반도체 미래 도시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자동차가 빠져나가고 또 광주형 일자리래 그래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는 이거는 10년, 20년 지속 가능한 모델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도 기존의 관광이나 농업이나 광주, 전남에도 그런 산업들은 그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수도권에 다 빼앗기지 않고 지방도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플러스 혁신도시와 있는 에너지 산업 이렇게 하면 저는 광주, 전남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혁보수, 경제 통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부각됐으면 좋겠습니까? 개혁보수는 제가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2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한국의 보수 정치 진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저는 뭐 저만큼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 저만큼 당 안에서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가 진짜 바뀌면, 개혁보수가 되면 그러면 여기 광주, 전남에서도 제가 지향하는 그런 개혁보수의 정치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는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께서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도 합리적인 진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자기가 저 사람이면 저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보수 정치라면 지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변화를 꼭 좀 갖고 오고 싶고 그런 진심을 가지고 광주, 전남에 다가가고 싶고 경제 대통령은 다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경제를 살려야지 인구 문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 대통령이 꼭 되어보고 싶다. 그 두 가지는 제가 늘 평생 정치하면서 갖고 다니던 거죠. 네, 끝으로 CNB 광주방송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 전남에 올 때마다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께서 저 같은 보수 정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선거 때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진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와 광주, 이 두 도시가 변하면 이 두 도시의 정치가 변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하고 이 두 도시가 변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늘 믿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도 저런 정치인이 후보가 되면 이번에 한번 밀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정말 통합되는 대한민국 또 지방이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